야, 남편은 없어도 가족은 필요한 거 아니니? 우월 유전자 하나 골라서 확! 에이... 농담이죠? 야, 나 진지하다. 그러면 첨단 기술의 도움을 받아야죠. 이게 여자 베란 애를 알려주는 앱이거든요? 베란 앱? 그러니까 여자가 임신이 가능하다는 걸 온몸으로 알려주는 신비한 사인이랄까? 그 베란이 시작되면 체온이 변하거든요. 야, 진짜 신기하다. 이거 제법 정확하다는 후기들도 있어요? 오케이. 엄홍단 인생 특단의 조치. 조만간 사고 쳐버릴 거야, 까짓 거. 무슨 사고를 치려고요, 또? 공희 씨, 공희 씨. 엄 대인님. 넌 몰라도 돼, 맹공이. 저기요. 회의실 지금 난리 났어요. 서 팀장님, 강 팀장님, 전쟁이요. 또? 아, 왜, 왜, 왜? 어휴. 진짜 다.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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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당에 지내도 티먹이 하슬하슬한 마당에 이건 만났다 하며 으르렁뎅이 구경났어? 니들이야 니들! 그럼 니들은 어디 가서 술을 푸든지 부닥거리를 하든지 좀 풀고 와! 날마다 이게 뭐하는 짓이냐... 잠시만요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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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저씨 음 영업화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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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대체